네 아 네 상당한 실력이십니다 근데 조금만 혹시 이게 조금만 MR없이 한 소절만 살짝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약간 MR에 지금 실제의 보이스가 묻힌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싫어요 한 번 아니 이게 우리가 상당히 이게 지금 거의 립싱크가 아니냐 라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제가 립싱크인줄 알았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한번 불러봐 주세요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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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낼 때까지 상당하십니다. 아 지금 이 정도의 또 거의 나가수의 범하는 이런 노래 실력을 가진 분이 저희 매니저님에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1년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마. 저기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아 저 때찍 하다가. 제가 제가 음 립싱크를 아니 좀 성대모사를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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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달합니다. 정말 중독이 평소에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시는 노래보신가봐요. 아니 자주 부르는 노래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부르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네. 그때 찼다가 나온 노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오늘 저희한테 아 나 더워 죽겠어. 아 나 왜 이렇게 덥지? 저희한테 정말 오늘 큰 큰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러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노래는 참 계속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고 계속 식한 모습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게 참 더 웃겨요. 어떻게 지금 쪽팔리는데 쪽팔리죠. 아 쪽팔리긴 하신 거예요 이게? 전 전혀 아니신 줄 알았는데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던가 오늘 이렇게 노래를 준비하시게 되셨나요? 어 이게 저희 방에 매니저님 비다다리님이라고 네 다리행님이 네 다리행님이 그 전에 다른 매니저는 나가실 때 전대를 한 적이 있나봐요. 네네. 제가 그때 야근 근무 중이라서 못 들었는데 네. 그때 연락이 오시더니 네. 그 다른 매니저는 다 노래를 했다. 네. 이제 너만 노래를 하면 된다라고 아 다른 분들은 다 했다. 너만 하면 된다. 네. 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준비를 하셨구나. 오늘 제가 알기로 저녁 6시부터 이 노래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닌데요. 그럼 저녁 6시부터 카우스님 댁에 오셔가지고 롤을 하셨나요? 아 롤을 안하고 노래 연습을 했다면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그럼 JBS 식구들한테 한말씀 해주세요. 뭐 한마디 할게 있네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쵸.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참 노랜 말을 늘 애늙은이처럼 해요. 이 친구는 되게 특이한 친구예요. 말을 참 애늙은이처럼 하고 아 뭐 그럴게 있어요. 뭐 그냥 넘어가요. 아 뭐 됐어요 뭐. 시크해요. 근데 만나서 보면은 아직도 얼굴은 좀 애기예요. 내가 중독이를 보고 아 중독이는 얼굴이 아직도 약간 애기같은 그게 남아있어요. 생기고. 근데 몸은 조폭이에요. 하하하하 근데 이게 진짜 믹스앤매치인데 얘는 얼굴은 되게 애기같애요. 아직 좀. 근데 몸은 조폭이에요. 참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특이한 스타일. 네. 자 오늘 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구요. 오늘 분 참 저희가 재밌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럼 가시기 전에 생목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페이드 처리 해가지고 없어지는 걸로 갈게요. 레디 액션. 여기까지 저희 매니저 중독님이었습니다. 하하하하 어떡해.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아 나 미치겠다.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 배아파. 아 나 너무 배가 아파. 고도. 고도. 고도님 안녕. 삼산 1 더하기. 이런 귀여움이. 고마워요 고도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까부터 있었던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요. 장난 전화 거셨어요? 저 제시카예요. 저 그래도. 방송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난 전화도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그래도 방송 타실 수 있는데. 안 하시겠다구요. 알겠습니다. 방송은 어떻게 괜찮게 보고 계세요? 아 유익하게 보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시청하시나요? 자주는 못하신다고요. 그럼 매일매일 시청해주세요. 추천 버튼 늘. 까먹지 마시구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끊을게요. 예 죄송합니다. 부끄러워하시. 성격을 좀 부끄러워하시는 스타일인가봐요. 아 참. 닌자님이야. 코난 도일님이 전화했나봐요. 고도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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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보세요. 헬로우. 네 안녕하세요. 제시카님. 네. 하이. 반갑습니다. 아 예. 저. 매력킹커맨이 오랜만에 통화하는게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 한만재구요. 네? 아 본명이요. 본명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산 거주하고 있고.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아실거에요. 네. 아실거에요. 매력킹커맨. 아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팬닉만. 제시카 킹커맨만 바꾸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너무 설레이고. 음악상 제시카님이 너무 좋으니까. 네. 평소에 이제. 팬닉을 달아버렸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두기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을요. 네. 오늘은 그냥. 한 번. 개인기 한 번 보여드릴까 해요. 오늘 개인기 좋습니다. 오늘 뭐 개인기의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개인기 보여주세요. 노래요. 이제는. 네. 네. 어떻게 말해야되지.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간단하게 불러볼게요. 네. 너 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단념할게요. 넌 편히 가시도. 여기까지입니다. 와. 조금 더 불러주셨으면 더 멋진 개인기가 됐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올해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네. 아니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괜찮은 상당하십니다. 락커가 부르는 찰성. 발성 창법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흑집사님은. 약간 김국진 창법 같아요. 라고도 말해주시네요. 아. 이것 또한 좋아 또한 감사의 한 느낌이죠. 아. 그렇습니다. 칭찬만으로도. 네. 이 노래 오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저희한테 귀정화가 됐어요. 아. 노래는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개인기. 나만의 개인기니까. 그냥 보여주고 싶은 매력이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매력 김 카메님의 또 색다른 매력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개인기 시간이었습니다. 뭐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다른 거요? 다른 거는 한번. 그거 아세요? 죄송한데. 네. 네. 좋아해하고 사랑해하고 차이.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그런 건 있어요.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고. 사랑하는. 그 여자들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나의 목숨에 다름없는. 내 목숨보다. 그 한 여자를 지킬 수 있는 거다. 저기요. 네. 그런 거에요. 그런 거에요. 그런 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서 이거 굉장히 오글거린다는 반응이 큽니다. 그래서. 매력 김 카메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신가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주. 제시카님은 너무 매력있고. 그래서. 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독. 제가 제시카님한테 많이 끌려요. 아. 그러세요. 하하하하. 예. 감사합니다. 아. 죄송한데. 추정이 너무 안좋은. 아니 그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분은 또 처음이라서요. 아. 원래. 좋아하는. 펜은. 펜은. 원래 직접적으로 말하여. 결국은 내가 이제.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마음이 시키는대로 하는 성격이라 저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성격이구요. 메럴킹컴맨님. 그 시원시원한 성격답게. 어. 제시카님께 끌린다. 역시 그 아이디 만큼이나. 굉장히. 직설적이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끊어졌다. 2480님. 왠지 익숙한 번호인데. 어. 꾸렸다. 그렸다. 아. 저기. 목 좀 푸시구요.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그. 구대관입니다. 아. 대박. 구대감님이에요? 네. 와. 구대감님. 자. 오늘 뭐. 구대감님의. 구대감님. 처음으로 전대되는거죠? 네. 전대로 또 친해질 수 있으니까. 구대감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어. 스물일곱이요. 스물일곱 살이시구나. 나이도 좋다. 네. 어. 무슨일이 있으셨어요? 어제 여자한테 차이셨다고 들었는데. 음. 그냥 뭐. 냄새나서. 네? 냄새나서 차 짜고. 그 여자분이 그래요? 네. 냄새나서 찼대요? 네. 왜? 뭐가 어디서. 정확하게 무슨 냄새가 난데? 몰라요. 그냥 뭐. 이상한 냄새가 아닌데요. 아니. 그러. 아니. 아니. 얼마나 만났는데. 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만나고 같이. 그러면은. 밥 먹고. 영화 보고. 친하게 지냈고. 연락은. 매일 밤마다. 하는 사이였어요? 어. 당연하죠. 매일 밤마다. 연락했어? 네. 헤이트는 몇 번 했어요? 헤이트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네. 한 달 만났으니까. 한 세네 번은 했네.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막판에 뭐라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냥. 한번. 사겨보자. 라고 했는데. 그냥. 그냥. 오빠는. 그냥. 쓰나. 그걸. 끊었어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떡해. 예. 응. ㅋㅋㅋㅋㅋ 괜찮아요. 그런데. 아. 나 어떡해. 완전. 직설적이다. 좀. 좀. 밉다. 네. 어. 아. 아. 진짜 밉다. 무슨 냄새가 났을까? ㅋㅋㅋㅋㅋ 그러니까요. 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냄새에 예민한 여자들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런거 같아요. 그리고 샤워를 안하고 데이트에 가는 것도 아니었을텐데. 그쵸. 무슨 냄새가 난다는거야? 사람한테 원래 나는 약간 냄새는 뭐 있을 수 있는데. 향수 쓰세요? 아. 전. 결벽증은 나은거라. 응. 거의. 샤워를. 거의 한. 하루에 두번?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도 그런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것 때문에 그런가봐요. 마음에 안들는데.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럼. 향수 뿌리세요? 아니. 향수는 안써요. 그래. 근데 그러면. 샤워하고 향수하곤 또 틀려요. 그리고. 남자는. 향수를 뿌리면. 여자들한테 훨씬 더 매력적으로 접근될 수 있어요. 아. 향수는 쓰셔야 돼요. 담배 피세요? 아. 담배 안 피어요. 담배도 안피는데. 그게 있어요. 담배를 안피더라도. 왜. 저도 옛날에 삼촌이랑 같이 살았어요. 우리 엄마 막내 동생. 삼촌 방해감. 우리 삼촌은 성악 깔아가지고 노래를. 성악 깔아가지고. 절대 담배를 안피는데도. 남자 냄새가 있어요. 내가 아 삼촌 냄새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건 자기는 절대 못 맡아요. 근데. 우리 삼촌이 늘 폴로 향수를 썼는데. 그거를. 그렇게 맡으면 남자가 확. 매력적으로. 그 폴로의. 그 사진에 나오는 남자처럼 돼 있더라고요. 괜히 프랑스에서 향수를 비싸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 여자분이 좀 오바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는 향수 뿌린 남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구대감님. 어. 나는 지. 내가 진. 내 이 얘기 안 해줬어요. 나는. 어디를 가득하네. 샤넬 스포츠. 옴문가. 샤넬 스포츠를 뿌린 남자를. 딱. 샤넬 스포츠를 뿌린 남자가. 내 앞을 딱 지나가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헉. 어. 이렇게 돼요. 왜냐면 향기에 반하는 거예요. 또는. 응. 그거는 근데 조금. 약간. 그 샤넬 옴문은. 약간. 멋을 많이 아는 애들이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그거 아니고 상큼하게 쓰려면. 불가리 옴무 좋아요. 오. 불가리 파란색 옴문데. 그거 향 굉장히 시원하고. 그 안에. 뭔가. 페로몬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거를 맞는. 못는 여자들은. 갑자기 흥분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맹세에요. 하. 대박이다. 한번 사야겠어요. 불가리 옴무 괜찮아요. 불가리 옴무. 회사 가실 때도 살짝 뿌려주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나는 왜냐면 향. 아 그리고 조금 더. 네.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네. 약간 스포츠 계열이에요. 평범한 그런 캐주얼 계열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정장 계열이에요. 그렇다면. 아르마. 조금 가격인데. 아르마니에서 나오는. 아르마니에서 나오는. 아르마니에서 나오는. 아쿠아 디 지오라는 게 있어요. 모양도. 정장 입은 남자처럼 생겨 있어요. 약간 직사각형으로. 어. 그거 굉장히 시원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향기에요. 아. 어. 어.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불가리 옴무는. 약간 여자들을 더 설레게 한다면. 어. 아르마니는 좀. 자신감 있는 남자의. 남성적인 향기를 하면서. 여자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응. 그 세 가지 좀 추천해 드려요. 향수하면은. 약간 조금. 비싼 거였는데. 오해가 있어갖고. 불가리 옴무는. 인터넷에서 사면. 50ml도 한. 3만원 4만원 밖에 안해요. 어. 올리브영. 올리브영 가서 사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사기 좀. 나는 아직 향수를 안 사봐서. 아까 보면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올리브영에 들려가지고. 네. 불가리 옴무를 살짝 뿌리는 거야. 어. 딱 그렇게 해요. 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향수를 써 봐요. 아. 대박. 한번 알아봐야겠다. 네. 올리브영. 가까운 올리브영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되게 가슴 아프게. 어. 그동안 이제 만나던 여자가. 너무 냄새가 난다. 이런 너무 무례한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그렇게 너무. 남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례한 말을 하실 분은. 나중에도 어떤 화를 입을 수 모르니까. 지금 또 정리하신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대감님. 고마워. 전화 줘서 고맙고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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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영 님이 말합니다. 저기 남성분들. 귀에요. 뒷부분을 잘 닦으면 냄새 안 나요. 세수할 때 닦지 않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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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긍정적이다 시카. 이러시는데. 그래요. 음. 아베크롬비도 좋아요. 아베크롬비 좋아요. 그리고. 아베크롬비는 청바지 입었을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베크롬비는. 청바지 입는 스타일 있잖아. 오늘은 좀 주말이라서 청바지 입고 나갔다. 그땐 아베크롬비. 제시카 러브 님께서. 별비전 10개 팬 가입 감사합니다. 클라스 정보선 님. 별비전 5개 팬 가입 어서 오세요. 꾹오빠 저꾸래 5개 감사하구요. 시카 무측 님. 별비전 한 개. 효군 달래 님. 별비전 1 더하기. 시카 러브 님. 그래. 존 바바토스는. 근데 지니 언니. 나는 그건 좀. 난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서 그대는 향수 뭐 씁니까. 전 alleine. 종바바토스. 전 alleine의 향수. 새 개. 세 개 뭐? 존 바바토스. 제가 그저 나무모양으로 된거지. 예. 그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나는 그 향이 근데 약간 아까는 아빠 향이던데? 어 그거 괜찮더라구요 그래 존 바바토스하고 또? 아 그 불가리 블루엄무하고 불가리 블루엄무하고? 뿌로엄무 익스트림하고 뭐라고? 불가리꺼 뿌로엄무 익스트림 나 뿌로엄무가 뭔지 모르겠어 똑같은 똑같은 건데 이제 흰 병이 들어서 익스트림으로 해서 향 세게 나오는 거 있어 아 그래 아! 약간 병 투명색이지? 네 투명한 병 아 나 그거 괜찮던데 맞아 투명해가지고 아 뭔지 아 뿌로엄무 뭔지 알겠다 좀 길쭉하게 생겨서 불러놓으려는 아 잠깐만 제시카 러비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와우 장난 3개 돌려놨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음 자 상남자님이에요 내가 누군지 나만 알고 있었어 상남자에요 상남자 어떻게 지냈어요? 다 알더라구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진짜 응 이제 방학을 가했어요 그동안 행동을 못하셨잖아요 응 아직 모르고 했었는데 너 오늘 근데 너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웅웅웅웅거리니? 웅웅웅웅거리요? 어 좀 정확 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좀 또박또박 얘기해주세요 네 지금 아직도 웅웅웅거리나요? 약간 웅웅웅웅거려요? 이래 그래요? 음 이어폰 좀 바꿀게요 으흠 사랑기 뽑았대요 오늘 좀 말투가 평소하고 다르게 우물우물거리지 응 여보세요? 네 이제 좀 괜찮아요? 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투를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죠 요즘 시험공부하고 뭐 어 어 항상 성격도 앵간치 나온 것 같고 성격도 앵간이 나오고 네 앵간이 나오고 어 연애도 잘하고 잘 돼가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예 없어요 아직은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내가 상남자한테 좀 할 얘기가 있어 이번 주 이번에 부산 정모는 두 사람은 약간 좀 참아달라고 두 사람은 서울에서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다음에 우리가 아 근데 사실 그게요 네 28일 29일이잖아요 그 전주가 저희 100일이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참 이 사람들은 은근히 JBS로 잘 이용한다니까는 그냥 JBS 이번에 JBS 저기로 오고 싶어해요 저도 오게 하려고 할까 했는데 또 워낙 두 사람이서 커플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둘이 한 얘기가 오늘 만나봤거든요 응 야 안 되더라도 가자 우리끼리 안 되더라도 가기로 했어? 가서 우리 바닥에 가서 두 개 후기도 먹고 다 같이 장가서 회도 서로 먹고 그래 그래 너네는 근데 그렇게 둘이 할 수 있지만 우리 다른 팬분들이 너네 보면 막 부들부들 할 것 같아 응 안 할 수도 있어 물론 물론 그래 그래서 이제 야 그래 안 되라고 그래 안 되면 뭐 만나면 뭐 그 제이치카와 주무하는 사람들끼리 부산 시내에 뭐 서면이나 서면이나 아니면은 좀 남포동으로 만나지 않겠냐 응 좀 밭밭아 우리 밭밭아도 못 보는데 밭밭 거기서 놀면 밭밭아도 못 보는데 그냥 어 어 바닷가 앞에 스쿨 잡고 그냥 바다 보고 응 광안리나 아니면 해운대 앞에 바닷가 잡아서 응 그래 그럼 그 중 방 잡아서 1박 2일 여행인거죠? 네 그렇게 해야겠죠 아무래도 음 그렇구나 1박 2일 여행이군요 아니 근데 거기 대병 리조츠도 근처에 있잖아요 어 거기 이제 회원이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 홍도를 잡을까 대박 또 회원 컨터권도 있어요 네 어따 어따 부자네 그렇구나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고 오케이 네 메이저님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이제 아니 아니 근데 진짜로 부자 안갈듯이 되는게 어 저희가 저희 가든 안가든 갈거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서울에서 아 그치 오케이 그까든 막 올거니깐 네 어 어쨌든 진짜 하나든 안하든 올거니깐 네 그러니까 뭐 그럼 니네가 2차에 올래? 아 2차요? 어 우리 2차에서 해변가에서 조개껍질 먹을건데 아 조개껍질 먹을거에요? 아니 조개껍질 먹고 노래 부를건데 수건돌리기하고 거기서 거기서 막 우리 게임하고 놀거거든 아 그래요? 그럼 기타로 들고 갈까요 제가 너 기타 너 기타 들고 올 수 있어? 야 너가 기타 들고 오면 내가 너 섭외한다 아니 근데 기타 너무 무거워 이게 그 구사까지 갖고 가기에 근데 이게 있어 정모에 오려면 특히 정모 2차 정모 우리가 2차 갈거거든 근데 2차를 확실하게 그게 3차가 될지 2차가 될지 모르겠어 내 생각엔 2차가 2차가 2차를 아마 우리가 해운대쪽으로 오겠네요 제가 모르겠어 하여튼 1차는 우리가 좀 정식적으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시카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거고 2차는 좀 편하게 맥주 먹고 아마 3차 또 거기 갈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 무조건 정모에 오시는 분들은 장기자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장기자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기자랑을 노래가 됐든 춤이 됐든 랩이 됐든 비트박스가 됐든 무조건 정모에 오시는 분은 장기자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또 지난달 이맘때 제가 또 기타들고 한번 공유한번 했잖아요 또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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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지 이거 진짜 상남자 이거 진짜 기타들고 울키세요 지금 오케이 근데 기타가 좀 무겁죠 기타를 들고 어떻게 부산까지 가요 그럼 내가 부산에서 구해놓을까 기타를 내가 따로 내 친구한테 전화해서 기타를 구해서 내가 가져갈까 난 근데 기타를 못 쳐 그럼 내가 내가 그건 기타를 혹시 안 가줄 수 있으니까 내가 기타를 그러면 내가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요 그럼 너는 어떤 어 저희가 전화를 안 가더라도 저희가 아마 해운대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나 근데 그 해운대 옆에 보면 조이브이 이제 소차 있고 한 데 있거든요 제가 나 그런데 몰라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부산 쪽 가보고 그랬어요 나도 그런 데 가고 싶어 막 너무 잘 차려진 거 말고 있잖아 그냥 막 막 포장마차 같은 것도 가고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 편안한 분위기 네 그러니까 에이미 들어왔네요 하여튼 내가 매니저님들하고 좀 다 얘기해 볼게 알았지? 예 뭐 그래서 저희 근데 해운대 있으니까 난 사실 너보다 에이미가 더 보고 싶어 에이미요? 어 거기 가서 저희는 어차피 술을 많이 안 마시고 그런 거거든요 어어 나도 술 많이 안 마실 거야 그러니까 이왕 뭐 하면은 만약 하면은 그래 그래 알았어 저희 거의 다 있다가 같이 밥이나 먹고 그래 내가 네 연락처 알잖아 아 네 예 알죠 아시잖아요 넌 모르지만 난 너의 연락처 아니까 알겠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 안녕 예 아 이거 소규모로 하려고 했던 게 진짜 이거 조개껍질 먹고 크기지 이거 내 생각엔 우리가 해운대에서 한 30명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수건 돌리기 하고 있는 분위기 되는 거 아냐 아 쿤차하사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하면서 팬가입 쿤차하사님 묻힌 줄 알았죠 차하사님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제스카입니다 효근달래님께서 별풍선 100구개 아까 팬가입하고 바로 100구개 주기 하하하하하하 고마워요 고마워요 잠깐만 발레가 근데 여자님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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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별풍선 감사합니다 달래님 별풍선 100구개 그 다음에 차하사님 별풍선 100개로 팬가입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제가 정모얘기 나와서 죄송한데 정모는 제가 얼마전에 마감을 했어요 저는 정모에 대한 6월 마지막에 정모를 하는데 저는 이미 한달전에 공고를 냈고 저희 방송에 오늘 딱 와가지고 팬이 되셨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난 몇달동안 이 정모에 나오시려고 기다리신 분들을 제가 위주로 먼저 뽑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모가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든 이제 계속 방송 오시다보면 분명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분 정도만 모이는 소규모 정모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그냥 막 식당도 너무 이렇게 막 거창한거 안하고 그냥 좀 편안한 데서 먹고 제가 원래 2차까지 안가는데 2차도 가고 그 다음에 해변과 같이 가가지고 놀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니 저 신청했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력서냐 아니 이게 무슨 회사 취업이냐고 아니 진짜 2차에서는 돈 추가로 걷겠네요 그러시네 아니요 그렇진 않죠 돈 그런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시는 분은 회비는 있어요 3만원 있는데 그때 이후에는 뭐 돈 같은 거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학생이든 뭐 서울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그냥 제가 초대를 안해요 제가 부산지역 서울에서는 멀리서 오시면 제가 오실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정모가 또 있을 건데 뭐하러 부산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분들은 자리를 마련하고 보통 이제 밑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이번 정모를 합니다 오케이 음악 좀 바꾸고 갈게요 ikk Adrian 충주 정모 좀 해주세요 제주도 정모 훌 애템님 안녕하세요 애템님 별표선 500개 선물감사합니다 항상 빛이 되진 그때 아 키..카스킹왕자님 뱀삼한게 감사하구요 헐 잠깐만요 애템님 누구야? 아니 애템님 누군데? 애템님 갑자기 어차피 이렇게 해선까지 등장해가지고 저한테 별부선 500개를 주시는거에요? 당신 누군데요? 당신이란 남자 나 알고싶어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애템님 별부선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애템님 말 없어 애템님 나 인사하지 말게 애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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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500개 선물 고마워요 애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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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애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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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템님